음악 컴퓨터 활용능력 1급 실기 스프레드시트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엑셀 프로그램을 실행하시고 예제 파일을 불러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 가셔서 열기를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여러분의 컴퓨터에 설치해 놓으셨던 C드라이브에 가시면 컷말 1급 폴더가 있으실 거고요 스프레드시트 폴더에 가셔서 이론을 선택하시고 기본 작업 선택하신 다음에 열기를 클릭합니다 화면에 이제 예제 결과 예제 결과 시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먼저 예제 시트를 클릭하겠습니다 커리 마법사 1번 예제 클릭하시고요 외부 데이터를 가져와서 A3세부터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져다 표시할 결과 위치 A3세를 먼저 선택하시고요 데이터에 가시면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에 기타 원본에 마이크로소프트 커리가 있습니다 MS S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시고요 저희가 가져오실 데이터는 문제에서 판매 데이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론 폴더에 가시면 판매 데이터 액세스 파일을 찾을 수 있으실 거고요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안쪽에 판매 내역 테이블이 있는데요 더블 클릭을 하시거나 또는 플러스를 클릭하시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클릭하시면 또 플러스로 바뀌겠죠 모든 테이블 안에 있는 열을 표시해 놓으시고요 문제에서 제시된 순서대로 이제 열을 가져오시면 돼요 지점 코드를 선택하고 오른쪽에 보내겠다 보내셔도 되고요 반대로 보내실 때는 선택하고 모두 왼쪽에 보낼 수가 있습니다 지점 코드 선택하고 또 더블 클릭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지점명, 매출 번호, 고객 코드, 판매 일자, 제품 코드, 무게, 단가 모두 다 가져왔네요 판매 내역에 있는 모든 열을 가져오는데 문제에 제시된 순서대로 가져오시면 돼요 문제에 따라서 모든 열을 가져올 수도 있고 필요한 열만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액세스로 작성된 테이블 중에서 내가 필요한 데이터를 가져왔고요 다음 누릅니다 모든 데이터를 가져오지는 않고요 조금 전에 선택한 열 중에서 조건을 좀 주고자 합니다 문제 봤더니 고객 코드를 선택하고요 DR로 시작하거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서 필터할 열은 고객 코드를 선택하시고요 시작 값을 선택한 다음에 DR로 입력합니다 DR로 시작되거나 다시 한번 고객 코드가 JL로 시작한다 또는 시작 값에 가셔서 JL을 입력합니다 DR 또는 JL 입력하시고요 또 다른 조건이 있으면 필터할 열에서 선택하고 조건을 지정하시면 되는데 지금 예제에서는 고객 코드에 대한 조건만 지정하시면 되고요 이제 다음 누르시고요 데이터를 가져와서 표시할 때 어떤 순서대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정렬 순서를 지정하는데요 첫 번째 판매 일자를 기준으로 오름차 순에서 데이터를 표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품 코드를 선택하고요 내림차 순에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정렬 순서 지정하신 다음에 다음 누르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엑셀로 데이터를 되돌리겠습니다 라고 선택된 상태에서 마침을 누르시면 데이터를 어떤 형태로 가져오시겠습니까? 표로 가져올 건지 피버 테이블 보고서로 작성할 건지 선택을 하시는데 저희는 표로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처음에 A3 셀을 선택했기 때문에 A3 셀에서 깜빡깜빡합니다 혹시나 선택하지 않았다면 기존 워크시트에서 다시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A3 셀부터 시작해서 데이터를 가져다가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문제에 가져온 데이터를 범위로 변환하시오라는 문구가 있다면 지금 예제에서는 아니지만 그럴 경우에는 표 도구의 디자인에 가셔서 도구에 보시면 범위로 변환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선택하셔서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일반 데이터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에 나와 있을 경우에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쿼리 마법사 2번 예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가져와서 A3 셀부터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위치를 A3 셀을 먼저 선택하시고요 데이터에 가시면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에 기타 원본의 마이크로소프트 거리를 선택합니다 MS S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시고요 이번에 가져오실 데이터는 핸드폰이라는 파일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핸드폰을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안쪽에 핸드폰 액세스 파일 안에는 핸드폰 상품 목록이라는 테이블이 있습니다 더블 클릭하셔서요 문제 제시된 순서입니다 상품 코드가 먼저 선택하고 더블 클릭 오른쪽에 판매 조건 그 다음 통신사 단말기 가격 기타 비용 할인율을 가져옵니다 혹시나 내가 가져왔는데 순서가 잘못됐다 하는 경우는요 선택하시고 위로 아래로 이동하셔서요 커리에 포함된 열의 문제 제시된 순서대로 데이터 열을 가져오시면 되고요 이제 가져오는 작업을 다 하셨습니다 열 선택 작업을 하셨다면 다음을 누르시고요 문제에서 모든 데이터를 가져올 건 아니고 기타 비용이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기타 비용을 선택하시고요 크다 0이라고 넣습니다 0보다 크다 그 다음 통신사를 선택하시고요 마로 시작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신사를 선택하시고 제외할 시작값을 선택하신 다음에 맞자를 입력합니다 말을 입력하시고요 이제 조건을 지정하셨습니다 다음 누르시고요 정렬 순서에서 문제 봤더니 단말기 가격을 내림차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다시 할인율을 내림차순 하겠습니다 라고 단말기 가격 내림차순 할인율 내림차순 다음 누르시고요 그 다음 마침 누르시고 저희는 표 형태로 A3세부터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시 쿼리 마법사 3번 예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예제도 가져다가 표시할 위치 첫 번째 A1셀입니다 A1셀 선택하시고요 데이터에 가셔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에 기타 원본에 마이크로소프트 커리를 선택합니다 MS, S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시고요 가져실 데이터는 실습 기자재 관리라는 파일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안쪽에 테이블이 두 개가 있는데요 문제에서는 실습 기자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습 기자재를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 그 다음 첫 번째는 기자재명을 선택하고 더블 클릭 규격 그 다음에 수량 구입 단가 총 금액 구입 일자 순으로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문제 제시된 순서대로 커리에 포함된 열에 가져오셨다면 다음을 클릭하시고요 조건에서 구입 일자를 선택합니다 2006년 1월 1일 이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나 같다라고 이유니까 이퀄이 들어가고요 2006년 1월 1일 날짜는 하이픈 빼기를 이용해서 구분하시면 되고요 조건을 지정하셨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수량에 가셔서 1부터 1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거나 같다 1이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작거나 같다 10이라고 입력합니다 1부터 10까지라는 조건을 지정하시고요 이제 두 가지 조건을 다 지정하셨다면 다음 한번 누르시고요 정렬 순서에서 구입 일자를 선택하고 내림 차순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자재명을 선택하고 오름 차순하겠습니다 라고 가져온 데이터의 정렬 순서를 지정하시고 다음을 누르시고요 마침을 누르시면 표 형태로 A1세부터 표시하겠습니다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외부 데이터 가족이를 이용해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순서를 정렬 순서에 맞춰서 데이터를 가져다가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외부 데이터 가족이 살펴보셨습니다